하루 자투리 영어회화 여섯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께 다시 찾아봤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문장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영어회화의 폭과 깊이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문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외국인들에게 한국에는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보통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실수로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그러면은요 마치 경찰이 너 한국에 왜 들어온거야? 한국에 무슨 범죄 저지르러 온거야?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때는 why로 시작하시면 안되고요 what로 시작하면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What brought you here? What brought you here? 빨리해보면 What brought you here? 한국에 오셨으면 What brought you to Korea?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로?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표현이 되는거죠 What brought you here? 또는 What brought you to Korea? 또 영어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여긴 이렇게 일찍 어떤 일이세요?를 표현하고 싶을때도요 What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기억나세요? What brought you here? 이렇게 일찍 So early What brought you here? So early 하시면 완벽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요 항상 과거 형태만 쓰는 건 아니고요 brought 대신에 현재 형태인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So early 해도 정확한 문장이 전달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컴퓨터는 너무 오래되서 책을 갖고 싶어 여러분 컴퓨터가 오래되면요 업데이트가 안된거죠 아주 옛날 구닥다리 컴퓨터일겁니다 그래서 이럴때는요 My computer is really outdated 그래서 뭐하고 싶어요? I'd like to 사고 싶습니다 buy로 써도 되고요 get 써도 됩니다 I'd like to get a new one My computer is really outdated I'd like to get a new one get a new one 새걸 사고 싶다는거죠 3번입니다 요즘 내가 사는게 사는게 아니야 해보세요 사는게 사는게 아니야 항상 이렇게 혼나네요 상상한테 혼나고요 이럴때는요 없는겁니다 I have no 정답에 다가가기 위해서 단서를 하나 드릴게요 모르겠는데 할 때 I have no idea거든요 이때도요 삶이 없는겁니다 그래서 I have no LO 시작하죠 Life I have no life These days 하면은 요즘 내가 사는게 사는게 아니야 다른 웹사이트에서도요 내가 사는게 사는게 아니야 이런 표현을 가르치고 있더라구요 I have no life I have no life These days 이렇게 표현하면 원하시는 표현을 원어명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4번째 갑니다 마지막 피자 내가 찜 이거 내꺼야 내가 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찜 영어에서는 D로 시작하는 단어구요 철자 3개가 더 들어갑니다 D-I-B-S 다름은요 D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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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시구요 Dibs Dibs 정확하게 원하는걸 표현해주고 싶을땐 Dibs on을 쓰죠 그래서 Dibs on the last slice of pizza Dibs on the last slice of pizza 너무 길면요 Dibs 맞죠 Dibs 또는 Dibs on the pizza 이렇게 해도 그거 내꺼야 내가 찜할꺼야 쓸 수 있구요 피자만 찜하는게 아니군요 오우 나사도요 발에 미국 국기를 꽂으면서 Dibs 쓰고 있네요 We have Dibs Houston 나사가 있는곳이죠 내가 찜했어요 그런 표현이구요 자리도 찜하는군요 허허허 의자를 가지고 가서 자리 찜해놓은거에요 사람도 찜할 수 있습니다 Dibs 저 성분을 찜한거죠 근데요 찜하면 안돼 찜하면 안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No Dibs No Dibs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의자로 자리 찜했잖아요 그러니까 No Dibs 해갖고 썼네요 남편하고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Poo No.2 똥을 샀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찾아보면서 No Dibs 할 수 있겠죠 나 안할거야 나 그 찜한거 아니야 기적이 있는 당신이 채워 이런 느낌도 No Dibs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이구요 나는 지금 스타벅스 커피 사러 갈거야 합니다 여기 있는 꼬맹이 얼굴 아시겠어요 유명한 아인데 저 일단 말씀드리고요 스타벅스 커피 사러 갈거야는요 I think I will 이렇게 표현되겠는데 I think I will 다르기네요 Do A 스타벅스 런 I think I'll do a 스타벅스 런 하면은요 스타벅스 커피 사러 갈거야가 됩니다 I think I will 재미없으면 I wanna do I want to를 빨리 하면 I wanna I wanna do a 스타벅스 런 커피 대신에 샌드위치 사고 싶으면 I wanna do a 샌드위치 런 하면 되겠죠 점심 식사를 사가지고 올거면 I wanna do a lunch 런 이런식으로 해서 응용이 가능하구요 수리가 한번 한번 봐볼까요 수리가 어떻게 시켰냐면 I'll have a venti skinny mocha 모카를 마시네요 With whipped cream 크림이 있구요 Hold it caffeine 캐피인은 빼주세요 수리도 뭐하고 있습니까 Does the 스타벅스 런 하고 있죠 Does the 스타벅스 런 With mom 엄마랑 함께 스타벅스 커피를 사러 갔네요 마지막 복습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나랑 커피 한 잔 하러 갈래? 원하니? Do you wanna? 해볼까요? Do you wanna? Do you wanna? 원투를 빨리 발음하면 원하 Do you wanna? 뭐 했었죠? Do 커피 A 커피 런 이랬으면 됩니다 Do you wanna do a 커피 런?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랑 커피 한 잔 하러 갈래? 보러 갈까요? Do you wanna? Do you wanna do A 커피 런? 정확하구요 여러분 항상 커피 런이라고 해서요 급하게 뛰어가는 느낌은 아니구요 커피사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도 Do a 커피 런으로 쓸 수 있습니다 Do a 커피 런 Do a 커피 런 Okay everybody Have a great and wonderful day and catch you later So long So lo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